앞서 보신 것처럼 저장강박증은 홀로 남겨진 노인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왜 그렇고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. 한 80대 저장강박증 노인은 자식과 떨어져 혼자 살기 시작한 3년 전부터 허전함을 느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됐습니다. 다른 노인 역시 혼자 살며 길거리에서 물건을 주워오곤 했는데 결국 발 디딜 틈도 없이 집을 꽉 채웠습니다.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병적으로 쌓아두는 저장강박증은 다른 강박장애처럼 불안 심리에서 시작됩니다.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 유대가 헐거운 노인층이 저장강박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물건을 버릴 때 느낄 후회나 허전함과 외로움을 피하려는 심리 때문인데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큽니다. 쾌적한 환경이 이어져야지만 부모를 찾아오고 할 텐데 그것들이 또 다른 고립을 야기하는 거죠.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가족한테 연락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다시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경향도 높고 그래요. 근본적 해결책은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닌 저장강박증 환자에 대한 관심에 있습니다. 어르신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이 왜 그런 저장강박이 오게 됐는지 원인 파악 이후에 그 원인을 좀 해결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주거 계산을 좀 도와드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고령 사이로 접어들며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웃들이지만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